오늘 대관령 면에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대관령 면에 나왔는데 오늘 재료인 감자를 여기서 제가 한번 직접 캐가지고 캔 후에 그걸로 정말 맛있는 요리 아주 또 간단한 요리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감자를 캐야 되니까 감자 저와 함께 캐야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니까 근데 이게 트랙터 같은 게 한번 지나가니까 감자가 이렇게 다 올라와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감자채를 이용해서 감자채 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면 감자를 보통 강판에 갈아가지고 전을 만드는데 오늘은 감자 강판에 가는 것도 일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감자를 준비해야겠죠? 굉장히 뽀얗고 굉장히 감장이 단단해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요리하면 냉장고 기계음 같은 게 들리는데 살랑살랑 가을 바람 너무 좋은데요 이제 감자는 얇게 이렇게 채를 썰어주고요 다들 이렇게 다 썰 수 있잖아요 그쵸? 가을빛 굉장히 또 운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비에 또 이런 전 하나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썰어서 주도 이렇게 듬성, 듬성, 듬성 이렇게 썰어가지고 좀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아니죠? 또 저만 쉬운 거 아니죠? 그쵸? 전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끝났어요 벌써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거기다 오늘 감자채 전에다가 제가 좀 더 스페셜하게 이 고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우를 준비했는데 간장과 불고기 양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갔으니까 소금 안 넣고 두 푼 정도 고기는 사실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더 맛있는 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양념도 끝났어요 여기까지도 쉽죠? 그죠? 저만 쉬운 거 아니죠 또? 고기를 중간중간에 많이 올려주세요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감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거를 한번 감자하고 부침가루를 필두로 해서 만약에 냉장고 안에 고추가 있다면 고추 얇게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버섯을 넣어서 뭐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오징어가 있다면 오징어를 같이 곁들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감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좋은데 서늘한 곳에 보관할 때 사과랑 함께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싹이 트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하게 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컨디션이 좋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껍질 같은 걸 많이 까놓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연 그대로 두면 색깔이 누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말라 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물에 담가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최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이 감자 체전이 완성됐습니다 접시에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정말 보기만 해도 한 잔 생각이 정말 무신 나는데 이번 주말 우리 농산물 제철 감자를 이용해서 정말 멋진 주말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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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